자 그러면은 앵콜 수고는 모실께요 노래는 나의 인생 인사 한번 하세요 차렷 경례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길을 따라 뒤돌아 보며 외로운 길 외로운 일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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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 아 un ez e le 지금 난 여기 있네 이야 죽인다 아이고 야 잠깐만요 노래가 이렇게 자란 노래 왜 집에서 숨어 있었어요? 가정은 버리지 말고 가정 버렸어요 아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아 노래 진짜 잘하네요 가창력이 너무 풍부하잖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의상이 이래가지고 와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나올 땐 또 세사람으로 나와요 지금 강원도에서 밥이 왔는데 아이고 저 나이브 본 것 같습니다 아 인물도 잘생겼네 감사합니다